안녕하세요. 이번 PNC부터 충남 천원 총판을 맡게 된 문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출시하게 된 E2ID에 대해 소비자분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자동차 내연기관의 열로 인한 손실을 최대한 줄여 100%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제품입니다. 본 기술은 복합 변조 주파수를 이용하여 진동 패턴을 각인시켜 주변에 쌓인 정전기를 제거하여 정기적 물리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형세된 진통 패턴을 지속적인 공진 또는 공명 기주기에 증폭된 진폭에 의해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기준 제품들과 호환 가능하며 그 어떤 제품과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신기한 장치인 저희 E2ID를 느껴보시면 신세계를 보시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상담 주세요. 마지막으로 충렴점을 대표하는 문실장이었습니다. 나아지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제품은 라파 플러스 1 대용량 5개 그리고 라파 플러스 에너지 잡지 표준형 이 제품은 용인으로 갈 건데요. 일전에 차량을 택배로 받아 장착하셨던 고객분께서 차량을 또 한 대 더 구입을 하셔가지고 장착을 하시겠다고 택배 주문이 와서 오늘 이 택배에 포장해가지고 타이로 다 연결을 해서 택배 포장해서 용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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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